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부산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참 그나저나 이렇게 또 출장 다녀오셨다고 부산 특산물을 또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오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산이 비가 많이 왔다면서요? 비가 무지하게 왔습니다. 계속 천둥번개 치고 거의 비를 안 보지 않고 계속 봤습니다. 버스 타고 오셨다고? 네. 버스 타고 왔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인천시가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 학부모와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돌려받는 것이고요. 농민들은 막혔던 판로를 열게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초, 중, 고등학생 31만 6천여 명에게 지난 6월부터 강화 친환경 쌀 5kg과 일반 쌀 5kg 등 10kg의 꾸러미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1인당 3만 원씩 총 1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시가 41%를 부담하고 군구 27%, 시교육청 31% 이렇게 각각 부담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에서도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와는 달리 인천시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금 불신이 또 크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는 당초 꾸러미 배포 사업을 지난 5월부터 하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어찌 된 이유인지 6월부터 배포하는 것으로 말이 바뀌어졌고요. 또 당초 5kg이었던 강아 친환경 쌀은 3kg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일반 쌀 5kg은 구성이 없던 찹쌀 2kg으로 대체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정교하게 계획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난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꾸러미를 받지 못한 학생이 1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는 지역 초중고등학생이 31만 6천여 명에게 꾸러미를 전달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말까지 30만여 명에게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받지 못한 학생들은 시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왔었는데 어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꾸러미를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못 받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시는 아직 공식적인 어떤 해명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가 일부러 약속을 어겼다. 이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도 살펴보니까 꾸러미 배송을 위한 주소나 동의서 등은 시교육청을 통해서 다 받았는데요. 아마 꾸러미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주소가 누락됐거나 오배송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1만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꾸러미를 받지 못했다면 이건 단순히 주소 누락이나 오배송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제가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된 농산물 꾸러미. 이 농산물 꾸러미가 중고장터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요 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과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고 거래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꾸러미로 지급된 쌀이 아주 싼 가격, 시중에 한 7, 80% 하락된 가격 또는 절반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쌀보다도 이걸 팔아서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용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수유자들은 본인들이 먹는 쌀이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정해진 쌀만 이렇게 사서 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쌀과 상관없이 쌀이 오다 보니까 이걸 내다 파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 꾸러미가 지난 6월부터 배송되기 시작했는데 이 배송과 함께 중고 사이트에 나오는데 보통 나온 게 친환경, 강화 친환경 쌀 3kg과 강화 쌀 5kg의 일갈 구매할 경우에 시중에 절반 가격이 한 2만 5천 원가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판매 이걸 보면 강화 쌀과 친환경 쌀 8kg을 묶어서 2만 원에 직거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싸거든요. 강화 쌀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일반 쌀보다 보통 일반 쌀은 4만 5천 원 이렇게 5만 원 구매할 수도 이건 거의 6만 원, 7만 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10kg 기준으로. 비쌉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수요자들, 가정에서 원하는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판매해서 현금화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동식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지금 저희 출경대에서 농산물 꾸러미와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학생들이 쌀을 받는 거를 원할까? 그렇죠. 갑자기 쌀을 준다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이게 좀 약간 안 어울렸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시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원하는 걸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으로 좀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물론 학생들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의 쌀을 시에서 사서 시에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다른 걸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너무 좀 공익적인 부분만 강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일단 대신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조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의료계 파업이 임박해지면서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마침 박남촌 인천시장이 강경 대응을 시사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남촌 인천시장이 오늘 14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두고선 SNS를 통해서 진료 개시 명령도 발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휴진 의료기관이 30%를 넘어설 경우에 의료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료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진료해라. 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의료법 59조에 따른 것인데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슈퍼웹을 할 경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의료인이 1일 거부하면 14일 업무 정지 처분이나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인천은 휴진 신고율이 한 16%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내일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박란준 시장이 진료 개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떻든 대안의사협회는 지금 대안의사협회도 상당히 강경한 의과대학 정원 학대 강경한 방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든 의료 공백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료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의료 공백,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생하지 않아야죠.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 그게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좀 더 신중을 더 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